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주도에는 최고 20mm, 그 밖의 전국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을 보시면 강원 영서와 산간, 전북 동부 내륙지역엔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땐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도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새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지나가겠고요. 뒤따라 내일은 북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5도 등 오늘보다 대부분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9도에 머물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